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오늘 진행됐는지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오래간만에 왔죠. 멋있는 장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옮겨갔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오늘도 했죠. 어떤 시기에 오늘 갔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G20,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뭔가가 또 하나의 중국과의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했고요. 우리 시장 역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뭔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오늘 보였죠. 오늘 시장은 뭐 환호하면서 지금 그동안에 매도를 많이 감염했던 기관 외국인이 상당한 매수를 가담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시간대 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강력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3천억을 매수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환율은 급락을 해줄 수밖에 없죠. 돈을 바꿔서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기도 하니까 당연히 환율의 수요보다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강하니까 환율은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직께서 역시 오래간만에 우리 기관들이 연기금은 연일 매수가 담을 해서 상당히 좋고요. 연기금을 보면 꾸준히 매수해줘서 시장을 뒷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매수가 담하고 있죠. 오래간만에 그러면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같이 투신까지도 합세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 001을 보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여러분이 지수가 뭐 1800포인트가 간다는 등 뭐 얼마 간다는 등 너무 그런데 얽매이다 보면 종목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종목 주심으로 봐라. 코스닥은 오늘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투자직기에서 보면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이 샀고요. 기관 외국에는 금융투자는 오늘 많이 산 밤에 우리 연기금이 오늘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는 코스닥은 조정을 한 반면에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그 다음에 주도주로 가고 있던 5G 장비주들이 전체적인 오늘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부 종목만 올라오고 대체적으로 좀 강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왔던 것이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온 것은 폴더블폰에 대한 소식이 나왔죠. 삼성전자 사장단에서 굉장히 폴더블폰에 대한 잘못된 것들 미국 우려와는 관리 달리 보호필름이 지난번에는 그야말로 첫 출시했을 때 떼버릴 수 있는 필름인 줄 알고 거의 떼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었던 것을 이제 그 옆으로까지 완전히 붙여서 뗄 수 없게끔 이렇게 보호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힌지 디자인 경첩이죠. 경첩을 디자인이 좀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출시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이 좋은 소식에 의미해서 오늘 강하게 나간 종목이 삼성전자와 그죠? 갭상승으로 나갔죠. 오늘 갭상승을 강하게 나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쌍두마차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하이닉스 역시 쌍두마차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26포인트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끄리로 다 결국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지.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거고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한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지만 신규로 저는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주 쪽으로 여러분이 강력하게 가는 것이 더 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연일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북 수혜주가 어쨌든 완화되면서 또 시진핑이 저 중대 북한을 방문한다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오늘 다른 식량을 갖다가 얼마? 지원한다는 쌀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을 지원하면서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 3일째인가요? 저희가 산 종목을 보면 대아티아이 대북 수혜주들이 지금 그렇죠?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렇죠? 또 그렇죠? 현대 로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현대 건설 이렇게 대북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뭔가 반등을 해주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피해서 아난티, 다원시스 그 다음에 전기 관련 종목들 이렇게 대북 수혜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주도주가 두 개의 주도주가 된 것이 지금 조정을 했고요. 건설주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맞물리고 대북 수혜주까지 맞물려서 신고가 행진을 가는 모습을 멋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륜산업 같은 경우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특히 이제 대북 수혜주 같은 경우 사모 개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나가면서 벌써 수익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핀테크 종목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역시 저희가 하신 사이버 결제가 연일 폭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울러서 KG, 이니세스가 다 결제 종목들이 상당히 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니, 아이고 자, 그럼 여러분 대북 수혜주가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지금 대북 수혜주에 왕창 투자하지는 말고요. 분할 매수로 간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오히려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가져갈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제가 무료방송 준비 강의로 정신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나왔고 어떤 것을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오늘은 그래서 쌍두마차가 급상승을 했고요. 반도체에 대한 아직 수요는 상당히 나쁜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관해서 이번에도 또 하나 하나테크인이 지금 오늘 어떻게 된지 하면 전체적으로 CCTV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테크인이 화웨이 제품을 갖다 제거시키고 전체적으로 국내 자기 자체에 개발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다른 반도체를 갖다가 매수 쪽에 칩을 교환하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CCTV 만드는 하나테크인에서 그러면서 일단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화웨이에 대한 너무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지 않나 그렇다면 통신주는 전체적으로 장비주는 오늘 조정했지만 3통신은 지난번에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한번 볼까요 3통신이 SK텔레콤 오늘 올라갔나요 예 오늘은 어제까지도 상당히 많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던 종목이 오늘은 좀 정고점이 와서 좀 조정을 했네요 또 KT 그죠 또 LG유플러스 대장으로 가던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LG유플러스가 오히려 올해는 반등을 했지만 가장 약하다 제일 많이 올라가던 종목이 우리가 처음 매수한 자리가 이사리였었는데요 주도주로 한참 가다가 그죠 지금 통신주는 미끄러졌고요 대신 장비주들이 먼저 솔루션 이렇게 주도주로 갔다는 거죠 엄청나게 나갔지만 오늘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 또 ASTEC KMW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도주 갔던 것이 끊임없이 갈 수는 없죠 조정을 하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당연한 조정이네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산 네트워크 라든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오이 솔루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ASTEC 라든지 서진 시스템 이라든지 전체적인 종목이 다 조정을 받았다 이렇다면 아름다운 조정으로 보시고요 너무 성급하게 자르지 말고 잘 인내하시면 또다시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매몰대도 있고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하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서 또 3기 신도시 문제가 건설주와 관계되니까 또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극대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잘 좋은 종목을 매수해간다면 결코 여러분이 부실종목을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신고가를 내고 나면 조정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역사적 고점을 넘든 신고가를 넘든 한 번씩 조정하고 가는 것이 주가의 시세의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장기로 들고 가는 입장에서 보면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무료방송 관계로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준비관계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고요 참여하실 분은 엑소원에 오시면 오전 8시부터 방송을 틀고요 9시부터 강의를 해서 12시에 끝나니까 종목진단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공부 방법을 당연히 계속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한테 언제나 정보가 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